1.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4. 액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가진다. 2. 용접 작업에서 이해를 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연령양부와 용접금속의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3. 마이너스식의 평영상태도에서 최심입방격자인 철이 A세점에서 철인 면심입방격자로 A내점에서 다시 철인 최심입방격자로 구조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봉소 변태 4.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을 표시하는 것은? 3. SGT-275 5. 다음 원소 중 저결취성의 원인이 되는 것은? 4. S6. 연각류 제품을 용접한 후 논의 풀림법을 이용하여 용접 후 처리를 하려고 한다. 이때 제품을 논의에서 출입시키는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300이야 7. 황동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은? 2. CU 경화 8. 일반적으로 강제의 탄소당량이 몇 퍼센트 이하일 때의 용접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는가? 1.4 9. 다음 중 경도가 가장 낮은 조직은? 2. 페라이트 10. 용접한 오스테나이트가 스테일리스강의 입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탄화물 안정화 원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1. 다음 재료 기호 중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나타낸 것은? 1. SM38C 12. 도면에서 척도를 표시할 때 NS의 의미는? 3. 비례척이 아님을 나타낸다. 13. 다음 그림과 같은 재삼각법 투상도에서 A가 정면도일 때 배면도는? 4. F14. 다음 용접기호 중 2가 의미하는 것은? 3. 기준선 15. 용접기호의 참고 표시로 끝부분에 표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4. 재료 인장강도심 6. 다음 그림 중 모서리 2음을 나타낸 것은? 1. 17점 부품의 면이 평면으로 가공되어 있고 복잡한 윤곽을 가는 부품인 경우에 그 면에 광명단 등을 발라 스케치 용지에 찍어 그 면에 실형을 얻는 스케치 방법은? 2. 프린트법 18. 다음 중간은 2점 쇄선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무게 중심선 19점 핸들이나 바퀴 등의 앞밑 리부, 축, 구조물의 부재 등의 절단면을 표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단면도는? 3. 회전 도시 단면도 20. 다음 용접 도시기호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필립 용접부의 목두깬 6이다 21. 연강의 맞대기 용접 2음에서 용접금속의 인장강도가 102이고 안전률이 5일 때 용접 2음의 허용음력은 몇 2인가? 20 22. 다음 용접 시공 조건 중 수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로트 간격이 클수록 수축이 작다 23. 용접 구조물 조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4. 용접 변형 및 잔류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4. 용접부의 후열처리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 것은 1조직을 경화시킨다 25. 표정거리가 50인 인장시험편을 인장시험한 결과 62로 늘어났다면 연신율은 얼마인가? 3. 24 26. 120a의 용접 전류로 피부 마크 용접을 하고자 한다 적정한 차광유리의 차광도 번호는? 4. 10번 27. 다음 그림의 필립 용접부에서 이론 목두깨는? 3. 707 28. 용접 위음을 설계할 때 정화중을 받는 강의 안전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3 29. 다음 중 침투탐상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국부적 시험이 불가능하다 30. 잔류응력을 경감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담금질 열처리법 31. 용접구조물 설계 시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호판을 용접할 경우 용입이 낮은 용접법을 이용하여 침수를 늘린다 32. 용접 잔류응력 등 인장응력이 걸리거나 특정의 부식 환경으로 될 때 발생하는 용접이음의 부식은? 3. 응력 부식 33. 일반적인 용접구조물의 조립 순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 수축이 큰 이음보다 적은 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34. 다음 용접 결함 중 치수상의 결함이 아닌 것은? 4. 슬래그 섞인 35점 용용된 금속이 모재와 잘못 무가 어울리지 못하고 모재에 덮인 상태의 결함은? 3. 오버랩 36. 용접이음부의 흠형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 용접 금속의 양이 많을 것 37. 용접 준비 사항 중 용접 변형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2. 스트롬백 38. 용접구조물 시공시 비틀림 변형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용접 순서는 구속이 없는 자유단에서부터 구속이 큰 부분으로 진행한다 39. 허용능력을 계산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1. 허용능력 하중 단면적 40. 다음 중 위보기 자세를 의미하는 기호는? 4. 5. 41. 피복 아크 용접 작업 중 스페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마크 길이가 너무 짧을 때 42.46.7L의 산소용기에 152이 대대 산소를 충전하였고 이것을 대기 중에서 환산하면 산소는 약 몇 리터인가? 4. 70만 543. 피복 아크 용접 중 용접구에서 모제로 용용금속이 이행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2. 용단형 44.TIG 용접 시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용접기 덮개를 벗기는 경우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켜고 작업한다 45. 면납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가지는? 3. 주석막 46. 가스 용접에서 수소가스 충전용기의 도색 표시로 고른 것은? 4. 주황색 47. 산소-아세틸넨 용접에서 후진법과 비교한 전진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산화의 정도가 약하다 48. 아크 용접기의 보수 및 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배 전부와 가동 부분의 윤활료가 없도록 한다 49. 일반적인 가스 학점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4. 사장치가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50. 다음 중 땜납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 모재보다 용용점이 높아야 한다 51. 가스 절단 시 예열불꽃의 세기가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 역할을 일으키기 쉽다 52. 탄산가스 학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바람의 영향으로 받지 않으므로 방풍장치가 필요 없다 53. 돈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4 용접 길이가 긴 용접물의 아크를 중단하지 않고 연속 용접을 할 수 있다 54. 초음파 용접으로 금속을 용접하고자 할 때의 모재의 두께로 가장 적당한 것은? 1.012 55. AW300의 교류 아크 용접기로 조정할 수 있는 2차 전류값의 범위는? 3.60 330A 56. 가스 절단에 사용하는 연료용 가스 중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1. 수소 57. 다음 용접기 오중 수평 자세를 의미하는 것은? 2. H 58. 카바이드의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카바이드는 인화성 물질과 같이 보관한다 59. 토치를 사용하여 용접 부분의 뒷면을 따내거나 유형 H형의 용접품으로 가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3. 가스 가오징 60. 접합할 모재를 고정시킨 후 비송호 식틀을 이은 부에 삽입 찍힌 후 회전하여 마찰열을 발생시켜 접합하는 것으로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합금의 접합에 주로 활용되는 용접은? 3. 바찰 교반 용접 4. 바찰 교반 용접